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유, 뭐야. 저 선생님도 뭐 똑같네.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온라인 클래스는요. 기존에 많이 수업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제가 힘들 거고 그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개월 안에 5곡은 마스터를 시켜드립니다. 5곡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내가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여 5곡을 여러분들께 관리를 해드리고 가르쳐드릴 겁니다. 아주 세분화적으로 박자, 꾸미문, 애드립, 비브라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쪼개서, 쪼개서 누구나 초보든, 아마추어든 내가 지금 초보자라면 중급자가 될 수 있게 제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시간에 대한 제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학생의 시간을 맞춰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매주 월요일날에 이 수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보내드리면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 연습을 하신 후에 저한테 과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제 영상을 제가 보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피드를 해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에 아무때나 내가 연습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수업입니다. 자, 되게 어떤 노래든 좋아요. 5곡을 제가 세분화, 세분화, 쪼개고 쪼개고 아주 쉽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천천히,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요? 비용은요? 비싸지 않아요. 5곡, 5개월 동안 수업을 하는데 비용은 25만원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더 저렴하게 또는 더 비싸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의 이런 열정과 이런 디테일한 개별적인 수업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한 달에 5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작아요. 하지만 정말 이 수업이 정말 효과가 있고 또 이 수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지가 않는다면 제가 조금 더 수업률을 적게 받더라도 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5곡 내가 좋아하는 5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셔가지고 이 5곡에 대한 것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쪽 연락 주셔서 지금 수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상담해드리면서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에 5곡 25만원 이 온라인 클래스를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션팔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